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합니다. 자치구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의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교육과 관악구의 지역대학 연계 고교학점제 지원 등 자치구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